최근 기세가 좋은 BNK 상대로 이대형 승리 거둬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대형으로 이겨서 좋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.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픽이라 한 것도 있는데 초비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고,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좀 있단 말이에요. 한두 번 죽으면 D가 없는 캐릭인데, 그런 와중에도 초비 선수가 잘해서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. 바톤 다이브 성공해서 키를 좀 먹으면서 잘 커서 캐리 한 것 같은데 1세트 같은 경우는 라인 주도권으로 잘 굴려서 다 잘 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원테이들이 잘 크면 한 번씩 그런 걸 제가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, 더하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페이지 선수가 잘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럼블 상대로 괜찮은 픽을 연습하고 있었고 럼블이 이제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, 옛날에는 레드필벤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많이 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연습하고 있고, 그러면서 계속 다양한 픽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 역전은 프로 레벨에서 다 나올 수 있어서 젠지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수가 많았던 건 맞아서요. 뭐 맨 처음 용싸움 때 4대5 상황에서 럼블 위치 몰라서 좀 그때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고, 고스트 쪽에서 깊게 들어간 것도 있고 양 사이드 밀고 있는데 루시안이 앞댓이 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피드백 할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실수가 많았던 경기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희가 후반 밸류가 좋아서 후반 가면은 그래도 골드가 뒤지고 있어도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팔도 길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도 후반 갈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 시간만 끌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때 발언을 쳐서 서로 아마 그때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물방울 안 써도 됐는데 물방울을 쓴 이유가 만약에 내가 뺏으면 먹지 말아라는 느낌으로 쓰긴 했거든요. 확률이 한 3,4%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성공을 해서 피드백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프로게이머를 굉장히 오래 했고 지금도 서포트 중에 가장 오래 했는데 과거에 고일라 선수나 울프 선수들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막상 또 1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참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많이 오래 한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T1과의 경기는 항상 많은 주목도로 받고 있고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언제나 다전제 T1도 무섭고 이제 만나는 T1은 항상 그래서요. 선수들하고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토요일날 경기 잘 준비하겠습니다. 저도 T1은 항상 강할 수 있는 팀이고 항상 이때쯤 가장 강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해서 항상 경기해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구마시 리핸즈? 마시 캐리아. 마시 캐리아 선수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EWC도 우승했던 바텀이기 때문에 항상 경기하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. 마시 캐리아 선수는 아무리 잘해도 페이지 선수보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계속 연승 이어가면서 되게 선수라고 뭐랄까 되게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큰 경기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다들 되게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.